예 종이가 찢어지면서 나타나는 크로마키 이미지에다가 타이틀까지 같이 얹어 놓은 모션 그래픽 템플릿 입니다 밑에는 영상이구요 위에가 이게 모션 그래픽 템플릿 인데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을 제가 집중선 효과 제일 많이 쓰는 효과 중에 예 이런 집중선 효과와 글씨를 조합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이런거는 여러분 뭐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때 감정을 뭐 표현한다거나 아 이건 뭐야 빨리 가자 뭐 이런 데 쓰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형식의 한번 모션 그래픽 템플릿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뭐 샘플일 뿐이지 녀석의 앞부분에 맞춰서 쉬프트 이동하다 아 예 인 아니 홈이죠 홈 홈 앤드는 이제 이걸로 지정해 보구요 여기에 맞춰서 쉬프트 홈 그쵸 인 이거 눌러주구요 자 이 위에다가 어 이런거 만드실 땐 글씨가 먼저 있어야 되요 글씨가 있어서 여기다가 뭐 작은 글씨와 큰 글씨 여기는 뭐 글쎄요 뭐 영어로 쓰기 좀 뭐한데 뭐 이런 이런 된장 이런건 아니구요 자 글씨 테두리도 상당히 높여 보겠구요 이태릭체를 쓰시면 아주 감정선이 느껴지는 느낌이 나오겠죠 어 네 얘네들은 이제 얘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줘야 되요 중앙 정렬에 맞춰야 되니까 예 인센셜 그래픽에 서체도 보시고 밑에 쭉 내려서 중앙 정렬 그 다음에 뭐 여기 얼라인을 이용해서 딱 오케 딱 좋구요 이건 좀 작아야 되겠다 저 큰 그 감정이 섞여 있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컨트롤 t 동일한 스타일에 나타나죠 이런 멋진 뭐 좋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된장은 그렇고 이런 멋진 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체를 좀 크게 잡아 보구요 손서대로 뜰 거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멋진 게 망정에 튀어나온 걸로 쳐보구요 괜찮니 어 괜찮네요 어 녀석 둘은 이렇게 묶어서 어 애들 둘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묶어 주시고 요거를 조금 틀어 볼게요 어 요게 회전이죠 이렇게 한다면 아주 어 확 뭐 이런 느낌이랑 어울릴 것 같네요 어 그룹을 이용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 이라고 써 보겠습니다 아 글씨 쓰는 거니까 뭐 타이틀 접어 보겠구요 아 그런데 있잖아 그 집중선 효과 그 어디 갔니 예 여기 프롬 파일로 그 친구를 찾아 줘야 되겠죠 예 줌 애니메이션 그린 스크린 요거를 어 이미지를 여기다 넣은 게 아니라 얘를 넣은 거예요 일단 사이즈가 좀 안 맞으니까 어 크기를 조금 줄여 아이고 안 맞죠 요거는 직접 여기 스케일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거에요 어 타이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 보겠습니다 오 좋아 이 상태를 이 상태를 바로 울트라 키 이펙트라고 하는 워크 스페이스에 이펙트에 가셔 가지고 뭐 ULT 쓰셔도 되구요 울트라 킹에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ULT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엉뚱한 것도 잡히는데 울트라 키입니다 울트라 키를 바로 요 클립에다가 아주 짧죠 길이에 맞추실 거라면 여러분 편하게 잡아 주시고 어 예 바로 더블 클릭 아니면 드롭다운으로 넣어 줍니다 일단 더블 클릭을 저는 추천할게요 이펙트 콘트롤 자리 가보세요 순서복죠 울트라 키가 맨 위에 있구요 그룹으로 되어있는 애들이 되어있고 클립이 있습니다 어 요기 이거는 오른쪽에도 그대로 있어요 음 이센셜 그래픽에도 요기 아래 있는 애들을 얘가 뭔가 제압을 해주는 거예요 제압을 혹시나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타이틀 속에 동일한 녹색이 있다 그런 가정화에서 해볼게요 스트로 칼라를 동일한 녹색 계통으로 놨다 이거 문제가 돼요 조금 지난 이거 보시죠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 이 이펙트는 바로 밑에 있는 애를 제어해 줍니다 요렇게 이렇게 내려 주셔야 돼요 요렇게 어 얘만 제어를 해주지 요기 멋진 개라는 이 글씨는 녹색이 있지만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올라간다면은 아래 있는 애들을 영향을 주게 돼요 요런 거 한번 비교를 한번 놓고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녹색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 여기 블랙 칼라를 쓰신다고 하면 스트로크 괜찮을 텐데 자 일단은 어 효과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겁니다 요기에서 이걸 내려서 킥 칼라를 이걸 누르시고 뽑아줍니다 어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아 너 불투명한 게 멋있잖아 아 멋있네 멋있죠 이걸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내려주고 요기 속하면 안 돼요 약간 분리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기 가끔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표현됐네요 자 이제 여기는 기본 5초 정도가 5초 이내가 무난해요 5초 이내가 컨트롤 R R이 뭐죠 스피드 듀레이션입니다 너무 길죠 원래는 자막 같은 경우는 5초 앞 5초 정도가 제일 무난합니다 5초 정도에 맞춰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만큼 엄청 빨리 볼 거예요 아주 잘 나왔네요 이런 게 바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 될 수가 있는 원리입니다 Shift & O 반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루프 체크되어 있죠 이런 멋진 게 단 이제 그 시간 이제 확 한다면 더 멋있겠죠 그 부분으로도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조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은 여러분 어떠한 효과라도 주실 수가 있어요 뭐 글리치 효과 뭐 웨이브워프 뭐 이런 걸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들 다 가능합니다 근데 단 이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돼요 5초에 뭐 맞춰져 있는 걸 한다거나 네 좋아요 이런 멋진 게 근데 이제 뭔가 뭐 느낌이 조금 글씨가 뭐 독창적으로 뭔가 표현되면 좋을 것 같은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좀 해야지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펙트 이펙트라는 공간에는 밑에 이센셜 그래픽 필수 그래픽이 살고 있으니까 아 이거 그 위치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이름을 더블클릭하면 최대창 물결 키보드도 같은 방법이죠 자 됐고 이제 글자 어떻게 보이게 하지 일단은 확 나오는 게 어떨까 아니면 꽝 찍는 게 어떨까 뭔가 타격 당하는 그런 느낌처럼 바로 요거 요거 요거를 파이트리라는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크기를 고려를 해서 현재 이 스토리죠 요정도 아니면 홈에 이펙트 컨트롤 자리 가셔가지고 이게 완성 짓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펙트 컨트롤 자리 가서 너무 많아 접으셔야 돼요 너무 많으면 단순하게 만드세요 이건 비디오 클립이 왔다는 표시를 내주고 있죠 야 우리 어떡하지 이걸 펼쳐 내리셔야 돼요 많죠 여기서 오파서티를 제외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게 다 가능합니다 제가 삐딱하게 놓은 거를 얘는 기억했나 봐요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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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거 이거예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느낌 근데 너무 작지 않니 글씨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스케일을 이렇게 늘리셔도 되고 요정도는 떠야지 오 예 좋아요 무섭네 그래 167%를 제가 올렸네요 여기도 써 있죠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쾅 찍히는 거 어떨까 큰 크기에서 현재 위치로 너무 멀리 떨어뜨려서 하지 마시고요 홈에서 글쎄요 방향키 아니면 스페이스로 일단 재생 요정도 어떨까 요정도라는 거 참 뭐한데 자기가 보셔가지고 어느 시점에 정해주시고 현재 크기가 맞아 맞아 근데 작게 할까 크게 할까 앞부분을 네 앞부분을 홈 눌러서 크게 한다면 이걸 증가시키면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한다면 꽝 꽝 한번 느낌을 볼게요 홈 아이고 예 이 간격은 이 스피드함에 비해서 너무 멀죠 좀 당겨 보시면 어떨까요 홈 여기서 홈입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은 물결 키보드 조금만 당기면 어떨까 물결 키보드 홈 오 네 좀 쎈 느낌이 드네요 네 요렇게 그래서 큰 크기 작은 크기로부터 출발하는 경우는 자 작은 크기 요걸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0%는 확 나타나는 걸 만들어줍니다 0%에서 현재 크기 자 한번 느낌 보시죠 플레이 버튼이 가끔 스페이스가 오우 너무 센데 네 네 강렬한 정도가 느낌이 틀리죠 네 너무 빠르다 조금 움직여 볼 수도 있습니다 오 네 뭐 정확히 세면서 만드는 건 뭐 하는데 네 맨 앞에서부터 보자면 자 몇 프레임 정도 앞에 갔을까요 1 네 요 상태에다 놓고 1 2 3 4 5 6 7 7 8 프레임 정도에 맞춰주시면 엄청난 속도감을 느껴줄 수 있는데 어 현재 크기로부터 0% 앞부분을 0% 주시면 확 네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겠네요 오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끝하는 끝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표현 안 하셔도 좋은데 자 그리고 지금 예 여기까지는 0%에서 167 제가 폰트 크기를 완전 무시하고 한 거고 여기는 제가 다른 걸 줄 수도 있어요 이런이란 글자가 먼저 튀어나오고 이런 멋진 게 아 예를 들면 뭐 It's awesome 뭐 어썸이라든가 It's cool 뭐 이런 거 It's cool 이렇게 이런 멋진 게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떤 글자 작은 글자가 먼저 뜨고 뒤에 있는 글자가 즉 오팓서티라든가 요런 것만 좀 조절해도 요 하나가 다수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잠시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예 바로 요 구조입니다 요 구조인데 그룹 타이틀에다가 스케일 처리한 거니까 만약에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잠시 멈춰놓고 아 저렇게 했구나 파악해 보시기 바라요 자 멈춰놓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등장하는 장면은 루프 시켰기 때문에 오 네 느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 느낌대로는 제가 완성한 거는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제가 따로 따로 만들어서 네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안 보이다가 나타났다 나타나는 시점이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좀 뒤에 나타나야 된다거나 그런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먼저 지지징 보여주면서 잠시 뒤에 이렇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타이밍 공격 타이밍 공격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글씨가 조화롭게 나타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이라는 글자가 먼저 뜨고 멋진 게 예를 들면 is awesome awesome이라고 쳐봐요 이 멋진 게 라는 글자가 잠시 뒤에 나타난다면 이런 멋진 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이런 타이밍 공격은 오파서티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룹의 장점이 동일한 애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 버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버스고요 잠깐 접어 볼게요 멋진 게 라는 글자는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온 겁니다 레이어상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느낌으로 해 주고 싶다 한다면 이거 펼쳐 내려 보세요 물론 접을 건 접어서 최소로 간소하게 프리미어 프로는 이거 펼쳐 내리면 아주 복잡한 구조가 좀 나옵니다 작업할 때마다 각각의 패널들을 이렇게 좀 조절해서 맞추셔야지 느낌이 나오겠죠 자 뭐 요 무렵에 얘가 등장한 거 멋진 게는 어떻게 할까 다른 타이밍에 나타난 것처럼 꾸며볼까 자 그렇다면은 녀석의 뭐 이 상태에서 크기를 건드려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크기를 건드려도 되고 아니면 단순하게는 오파서티를 건드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강력한 거는 여기 있는 스케일일 수가 있는데 일단 심플하게 시작해 볼게요 음 현재 오파서티 정상입니다 다 오파서티는 불투명도 정상이죠 자 이런 경우 미리 찜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현재 그룹에 완성된 글씨가 와 있는 장면에서 네 저는 강향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프레임 정도를 미리 찜해 놓고 큰 글씨 있죠 큰 글씨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는 오파서티 100%죠 여기 이 나타난 시점이 이런 개라는 글자가 나타난 시점이니까 이 시점은 오파서티를 제로로 놔볼게요 그러면 제로였던 애가 1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틀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이런 멋진 개 임팩트는 좀 작긴 하지만 임팩트는 작지만 뭐 같이 커진 거에서 이런이라는 글자를 먼저 읽고 다음 멋진 개라는 글자를 읽을 수가 있었죠 타이밍을 좀 다르게 하신다면 역시 이렇게 드래그 앞에 있는 애를 잡고 조금 움직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다른 타이밍 이런 멋진 개 이 오파서티로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애들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동시에 같이 보이거든요 물론 앞에 보여 드리는 것처럼 같이 해도 되지만 물결 키보드 누른 겁니다 조금만 좀 확 하면 어떨까 아까 제가 몇 프레임이라고 방향키로 옆에 누른지 모르겠지만 절반 정도 제가 조금 움직여 볼게요 속도감을 줄라고요 음 이런 멋진 개 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다른 유형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등장하고 난 다음에 꽝 여기에도 꽝을 큰 글씨가 현재 크기가 되는 걸로 유지하는 것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혹시 그런 임팩트한 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종을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은 단지 알트키로 이렇게 클립을 옆에 이동해 주시면 전혀 다로운 시도를 얘 말고 얘한테 더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단순 버전 오파서티를 이용해서 등장하는 버스 잠시 뒤에는 멋진 개라는 글자는 아주 짧은 찰나에 오파서티 0이었다가 100이 되는 걸로 한번 기본형으로 한번 하나를 준비해 보시면 여러분도 좋겠습니다 자 구조를 위해서 이렇게 놓고 예 세이브는 종종 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이제 방금 전에 여기 글자가 약간 뒤늦게 나오는 버전으로 전체 덩어리 그룹이 커지고 그리고 멋진 개라는 애가 오파서티 나오는 버전 물론 제가 사본으로 옆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볼게요 이 친구가 멋진 게 쿨이죠 쿨이나 어썸 이때가 나타나고 전에는 안 보이는 시점인데 여기 바로 나타난 100% 시점에 스케일을 그대로 위에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파서티가 0이었던 시점으로 가서 0이었던 시점이면 여러분 오파서티를 볼 수가 있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약간 즉흥적으로 제가 한 20% 정도 오파서티를 조절해 볼게요 아 찬상 보이죠 찬상 보이야지 얘를 어느 정도 늘릴지 알잖아요 아 몇 프로만 될까 보이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감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스케일을 한번 늘려 볼게요 이렇게 증가를 시켜 주는데 자동으로 생기죠 어 왜 이러냐 글씨가 왼쪽 정렬이라고 해요 왼쪽 정렬이라 생각도 못했네 왼쪽에서 찍히는 글씨다 보니까 이런 느낌 나오죠 자 다시 언두 했습니다 이거 저 왜 찍어 봐봐 이게 중심점이란 말이야 어차피 왼쪽 정렬으로 글씨를 쓴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데 여기 이 앵커 이 앵커 포인트를 움직이시는데 이렇게 찍으셔서 이렇게 보일 때 이걸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이 정도 아니면 직접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겠네요 원래 중앙 정렬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왼쪽 정렬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자 이제 볼게요 자 역시 이건 무브툴로 작업한 겁니다 뭐 빈 곳을 찍으면 상관없는데 이때만 이렇게 나타날 때 앵커 포인트 툴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한번 눌려 봐라 오 예 강렬하죠 강렬합니다 자 이제 지금 보이는 느낌을 느낌을 알았다면 현재 시점 이걸 0%에 넣어볼게요 자 한번 앞에다 놓고 틀어보겠습니다 이런 멋진 게 오 임팩트 있죠 임팩트가 있어요 좀 더 크게 늘리실 분들은 크게 늘리셔도 되고요 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소스는요 주인공이 얼굴을 뭐 가린다거나 지금은 얼굴이 안 들어가 있지만 여기 주인공이 만약에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나 괜찮은 소스입니다 타이틀 그룹 자체를 조금 이렇게 움직이셔도 이 타이틀에는 포지션의 속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인공이 만약에 가운데 등장한다거나 왼쪽에 오른쪽에 등장한다고 한다면 여기 포지션은 절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슬쩍 옆으로 움직여 주시면 볼게요 이런 멋진 게 분명히 이제 오른쪽에는 액션을 하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그런 게 등장한다면 그 그룹의 포지션만 움직이시면 얼마든지 구현 가능한 괜찮은 소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뭐 지금 보이는 형태 그대로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밑에 있는 이 비디오 포티지 포티지 영상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와도 이거 하나 안에 방금 보고 계신 애니메이션 줌 그린 스크린과 이런 타이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만들어 주는 걸로 마무리 하겠고요 인스톨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 간략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도 영상이라면 잠시 멈춰놓고 따라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맨 밑에 있는 이거 빼고 여기 지금 보이는 현재 이 친구죠 이 친구가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 됩니다 밑에 있는 영상은 여러분 아무 데나 이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이펙트 창에도 이펙트 바로 밑에 이센셜 그래픽이라고 있어요 여기 바로 여기 브라우저 안에 있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바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에요 어도비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신다면 본인만의 자막과 타이틀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오디오 들어가는 것만 빼고 여기 등록할 수 있는 애들은 이제 기본이 되는 폰트 폰트를 비슷한 걸 깔아 놓으셔야 돼요 제가 깔아 놓은 거는 여기 어때 잘난 서체 서체를 포함하고 이 멋진 효과와 함께 애니메이션까지 갖고 있다 엄청난 에센 자산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등록하지 본인만이 만들어 놓은 폴더 안에다가 특정한 키워드가 될 만한 이름을 하나 정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순서로 인트로나 아웃트로는 이렇게 제로 타이틀 같은 경우는 일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럼 찾기도 쉽고요 이거는 뭐 집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 넣는 건데 뭐 한 두 번째 레벨 정도에 쓸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적절한 네이밍을 정해 놓고 이 폴더 위치에다가 일단은 익스포트 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장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은 녀석을 보셔야 되겠죠 가운데 인디케이터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보고 자 우리 어떻게 할까 모션 그래픽 템플릿 만들어야지 마우스 우클릭 엑스포트 내보내다 모션 그래픽 템플릿 형태로 내보내다 눌러놓고 로컬 드라이브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죠 본인이 저장했던 폴더를 찾으셔서 지정해 주시고요 요게 이제 프로젝트 시퀀스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종종 나는 이런 임팩트 있는 그런 문구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펙트 해 놓고요 임팩트도 괜찮고요 예를 들면 이게 줌효과 아닌가요 만화 집중선 그렇죠 만화에서 많이 보는 집중선인데 예를 들면 집중선인데 예를 들면 팍 있어요 괴물의 아이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싸울까요 팍, 착, 팍, 팍 이렇게 약간 의성어 같은 느낌으로 해서 팍 02라고 할게요 아니면 뭐 저기 여러분들 느낌에 따라 틀리겠지만 팍2 오케이 임팩트가 있어요 이거 애니가 되는 효과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하나가 더 나올 예정인데 이 이름은 똑같이 만들기 너무 힘들겠네요 이렇게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까지를 저는 기억해 놨다가 두 개를 앞에 했던 것과 두 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다 놓고 특별한 건 없죠 데스티네이션이 바로 로컬 드라이브에 맞춰 주시고 이름 잘 정해 두시고 여기에 이제 OK를 누르면 별도의 키워드를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이름을 잘 기억해 줍니다 정해놨던 이 이름을 OK 눌러주고 나갔고요 다음에 이 친구 어떨까 얘도 괜찮아요 꽝꽝 오 나쁘지 않아요 꼭 찍고 이 인걸 확인해 보시고 마우스 우클릭 엑스포트 어차피 지정된 위치는 그대로고요 여기 이름만 좀 다르게 넣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은은한 느낌이라고 할게요 불투명 네 불투명 불투명도로 글씨가 나타나는 아 그런 느낌 네 그렇게 이렇게 글씨에서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OK 자 일타쌍피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버렸네요 아 네 여기 있네요 방금 전에 등록했던 이 이름을 지금 바꿔도 이거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해서 제일 처음에 정해놨던 이름 갖고 해야 돼요 만화의 집중선 만화의 아유 지금은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나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인스톨하는 방법 만 아쉽고 글씨만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인스톨 방법과 그 다음에 내용 바꿔서 쓰는 방법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간 건 확인됐고요 여러분들의 모션 그래픽 템플릿에 얘를 인스톨해 보겠습니다 인스톨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준비하셔야 될 거는 에센셜 그래픽이라는 패널을 좀 크게 물결 키보드 치시면 아니면 이걸 더블 클릭하셔도 크게 나와요 오 아 그런데 이제 브라우저 자리 가셔야 돼요 여기에 인스톨 버튼인데요 요거는 제가 특정 키워드로 친 거고 원래 다수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자기가 만들라고 하는 그런 목적 외에는 대부분 버리시는 게 좀 좋으세요 각각의 어떤 제목에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쇼폼이라든가 타이틀 그리고 이미 제공해주고 있는 어도비사 모션 그래픽 템플릿들은 뭐 오른쪽 딜리트로 없애주시는 게 더 작업하기 훨씬 더 좋아요 좀 무거운 애들도 좀 있습니다 어 바로 여기 오른쪽 하단 뭐 크게 안와도 이렇게 작게 봐도 오른쪽 밑에 인스톨 모션 그래픽 템플릿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하나씩 밖에 등록이 안 돼요 하나씩 밖에 요 창을 띄워 놓으시고 예 바로 여러분들이 내보냈던 폴더 속에 어떤 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와 얘를 컨트롤이나 시프트를 이용해서 해주시고 요거를 이 화면에 이렇게 던져요 이게 인스톨입니다 아주 동시에 다수의 인스톨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갔으면 이제 어이구 나오네요 나오죠 아주 이름으로 구분해 주는 거고요 물결 키보드 자 이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아까 등록했던 게 집중선이라고 했으니까 집중 예 나와 있으니까 뭐 쓸래요 아 애니 쓸까 팍 불투명 쓸까 여러분 그냥 던져 놓으시고 서체도 포함되어 있겠다 서체도 포함되어 있겠다 여러분들을 뭐 어느 환경에서도 쓰실 수 있고 여기 각각의 레이어들마다 글씨도 살아있기 때문에 에디트 모드에 가서 여러분들 글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때는 글씨가 처음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 밑에 있는 애랑 무관합니다 뭐 예 뭐 한국인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it 써놓고 이거는 뭐 할까 with some it's awesome 뭐 이렇게 쓴다면 it's awesome 뭐 이런 식으로 cool 글씨 바꿔도 되고 여러분 자유죠 cool cool이니까 뭐 무슨 색깔 씁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일일이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오 완전 틀리잖아요 완전 다르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모션 그래픽 템플릿 여러분한테 제가 만들어 본 지금 집중선 버전을 유튜브로 보신다면 더보기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모션 그래픽 템플릿 2개를 첨부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스톨해서 브이로그 만드시는데 활용하시면 어떨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